딱 그래프 하나만 보면 당하지 않을 걸 당하셨어요 자 이건 뭐 지금 우리 박영국하고 워낙 준비를 많이 해서 코롱 플라스틱 끊으면 최근에 일본 규제와 관련돼서 소위 탄소섬유 관련된 복합 소재를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 위에 잔뜩 거미줄 걸려있죠 그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나 우엔 여기 이렇게 거미줄이 걸려있어요 여기 빨간색 거미줄 또 여기 녹색성 거미줄 여기서 지금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게 될 때 여기가 매물권대로 자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략 얼마 정도? 지금 주가가 5,880원 거의 한 6천원 가깝게 놓여줬는데 얘는 유로 갈 때 매물권대가 어디에 놓여줬냐면요 6,300원부터 6,700원 사이에 매물권대가 놓여있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역별 구간이니까 여기 이게 매물권대입니다 반면에 내려오게 되면요 이 밑에 6개월선 돌파했잖아 여기 내놓으면 이건 저점 매매수가 여기서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밑으로 갈 때는 5,500원대 아래에서는 저점 매매수가 있고요 반면에 6,300원대 라인에서는 매물권대가 걸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봉을 잠깐 보시면요 1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커다랗게 밑에서부터 회전하면서 얘가 들어주고 있죠 근데 여기가 직종 고추점대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직종 고추점대의 영역에서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담과 전목은 가두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목은를 단독 basic제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